네, 영상으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 기업은 왠지 저도 모르게 친근감이 느껴지는 기업인데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에서도 뭔가 성과를 내고 있는 그런 기업이군요. 네, 이 기업은 2014년도에 순천향대학교의 연구마을에 입주를 해서 공동아랜드를 수행한 기업이고요. 네, 14년에 시작해서 15년에 끝났으니까 이 기업이 그 이후에 아마 양산을 해서 공산을 해서 16년도부터 해서 아주 급격하게 매출을 위반하고 작년에 수출 관련해서도 굉장한 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더 큰 성장을 기대해 보겠고요. 그런데 이렇게 산학연 협력 기술 개발 사업에 대해서 참여하고 싶은 기업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지원 요건이 뭐 따로 있는 건가요? 일단 지원 요건은 중소기업이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이 사업이 새롭게 19년도에 진행을 하면서는 일단 기준이라고 하면 기업이 R&D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연구 인력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인프라가 구성이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기업 부설 연구소가 있느냐를 놓고 조금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부설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느냐 아니면 보유할 계획이 있느냐라는 게 하나의 기준이 될 수도 있고요. 콜라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업 부설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과제가 선정된 이후에 과제 기간 동안이라도 기업 부설 연구소를 보유해야 되는 조건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도 연구기관을 활용한 공동 연구개발 사업인 경우에는 기업 부설 연구소는 필수로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인 신사 바우처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 기업들이 사업을 전환한다든지 자금 기존에 있는 상품 말고 좀 확장해서 다른 분야로 나가고자 할 때 지원하는 과제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규모가 있는 업력이 한 10년 이상 되거나 아니면 매출이 50억 이상 되거나 아니면 종업원 수가 30억 이상 되거나 이 세 가지 조건 중에 하나를 만족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지원 과제이다 보니까 조금 더 세심하게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하다면서요. 전반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R&D 과제 경쟁률 사업마다 상이하기는 한데 한 평균 한 3대 1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콜라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신규 사업은 예산이 사실은 좀 줄었어요. 작년 대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매년 만들어 오던 준비하던 과제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콜라보 사업 같은 경우가 10대 1 가까이 올해에는 그렇게 좀 높아서 많이 준비한 분들은 좀 죄송하기는 하죠. 그리고 뭐 신사업 바구처럼 다른 것들도 한 5대 1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콜라보 R&D 사업 같은 경우에 10대 1의 경쟁률을 보일 정도면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사업일 텐데 그 사업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용어부터가 조금 일반인한테는 생소하긴 한데 콜라보는 우리가 흔히 쓰는 협력이라는 콜라보레이션에서 따온 말이고요. 어쨌든 기업이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협력을 통해서 R&D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건 좀 특이한 부분이 단계별 지원을 좀 해나가는데요. 1단계와 2단계로 구분이 되어져 있고요. 1단계는 저희가 8개월까지 시간을 주고 정부 지원금 5천만 원 해서 일단은 네트워크도 만들고 이게 사업화 아이템이 가능한 건지 또는 또 산학협력이 필요한 과제인지 우리가 검증하는 단계를 1차적으로 거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 궤도에서 산학협력이 꼭 필요한 과제다라는 판단을 쓰면 2년의 사업까지 본 연구 개발로 들어가는 2단계로 구분되어져 있는 사업입니다. 네, 신규 사업인 만큼 많은 중소기업들이 도움을 많이 받아서 성장을 차곡차곡 잘 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요, 우수 중소기업 사례를 영상으로 확인시켜 드리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기업만이 남았습니다. 어떤 기업일지 궁금하시죠? 화면으로 함께하십시오. 세상에 없던 아이디어와 기술로 틈새 시장을 개척하는 스타트업들이 잇따라 나오는 요즘 스마트 그리드 통신 솔루션 전문기업을 모토로 급성장하며 업계에 비상한 주목을 받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단구 이곳은 고객의 에너지를 경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에너지 관리 및 솔루션 전문기업입니다. 그리드 위즈는 에너지 데이터라는 굉장히 생소한 분야를 하고 있는 벤처기업입니다. 에너지를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좋게 소비자의 입장에서 쓸 것인가 그런 필요한 모든 기술들을 스스로 만드는 그런 과정들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공장, 학교, 건물 등 수요자와의 계약을 통해 전기를 아껴 수익을 내는 수요자원 거래 다양한 분산 전원 및 전기차 충전기 등을 함께 운영하는 에너지 저장관리 솔루션, 전기차 충전 솔루션,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등을 통해 에너지 산업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데이터를 이용한 서비스를 고민하고 그 가치를 창출한다는 면에서 기존의 전통적인 에너지 사업과는 차별성을 두고 있는데요. 우리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이렇게 복잡한 기술을 고객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기술이 발전하고 기업이 계속 개정되지만 고객들은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고의 수준의 기술을 항상 그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3년, 3명의 엔지니어들이 의기투합해 창업했지만 기술만 아는 엔지니어에게 현실의 벽은 너무 높았습니다.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 제한을 해도 탈락하기 일쑤였죠. 중기부의 R&D 지원 사업은 이처럼 고소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술 혁신 기업들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었습니다.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R&D에다 인력이라든지 자금을 투입할 여력이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국내에는 굉장히 많은 좋은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고 그 제도들을 잘 활용을 해왔던 게 저희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사업 같은 경우에 산학연 합동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술 개발은 물론이고 학교를 통해서 좋은 인재를 채용할 수 있었고요. 또 연구기관을 통해서 조금 선도된 기술들을 빨리 도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중기부의 R&D 지원 사업 과제 수행을 통해 에너지 신산업 분야의 핵심 기술인 사용자 중심의 에너지 관리 솔루션을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데 성공하였고 국내 최초로 수요 반응 프로토콜을 개발하여 국제 기준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굉장히 국제적인 그런 감각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리두이즈에서는 정말 전 세계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 세계 주요 그런 컨퍼런스에도 지속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무라한 개구리가 아닌 더 큰 시장에서 좀 보다 경쟁력 있는 제품을 기획하고 그리고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R&D 혁신 기업이 될 수 있는 최대 그런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 초 단 3명의 직원, 자본금 5억 원으로 시작한 이 회사는 불과 6년 만에 직원 90명, 연매출 500억 원을 바라보는 탄탄한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환경보다는 사실은 분위기일 것 같습니다. R&D가 항상 성공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실패할 수 있는데 그 실패까지도 성공의 밑받침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방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스타트업들이 사실은 좀 굉장히 빨리 신속하게 움직여야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저희 정책적으로나 R&D를 지원해주실 때 이런 좀 빠른 신속함에 맞게 절차적으로 좀 많이 간소화를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에너지 사용자의 입장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경제적이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에너지의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이들의 더 힘찬 내일을 응원합니다. 그리드위즈는 에너지 데이터라는 무형의 기술을 기반으로 우리가 편하게 쓰고 있는 에너지들을 지금보다 더 깨끗한 에너지로 바꾸고 또 편하게 합리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저희가 그냥 낭비하는 게 아니고 아끼고 잘 쓰는 방법을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에너지 기업이 되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사람이 곧 회사다. 정말 이 기본 철학이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에너지 관리 솔루션을 독자적으로 또 개발하고 제공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이 기업은 어떤 지원을 받은 겁니까? 이 기업도 앞에서 소개한 기업과 마찬가지로 저희들 산학협력과제를 통해서 도출된 과제 지원을 받았고요. 13년도에 지원을 받아서 14년도에 과제가 종료가 되고 그 이후에 아주 급격하게 매출이 늘어난 것은 16년부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에너지에 대한 수요 예측이라든지 그런 솔루션으로 굉장히 훌륭한 제품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뭔가 자식을 길러내는 그런 느낌이 드실 것도 같은데 어떻세요? 저희들이 워낙 많은 과제를 관리하다 보니까 사실은 일일이 모든 과제를 기억하지 못하는 편이기는 한데 이런 우수 과제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항상 모니터링도 하고 저희들이 이런 자료 소개도 하는 데 기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더 많은 사례들이 나와서 더 많이 소개를 해드렸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산학연협력 R&D의 향후 추진 계획 말씀해 주실까요? 이제 콜라보 사업을 위시로 해서 저희들이 차근차근도 준비를 많이 해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 이게 저희들 전통적으로는 산학연협력 사업이 저변 확대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R&D 역량이 조금 다소 미흡한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었는데 지금은 조금 약간 스케일업을 해서 어떤 단기 매출이라든지 직접적인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는 기업 위주로 사업이 구성이 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보완이 조금 향후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중소기업부를 저희들이 도와서 내년에 20년도에는 예비 차정성 조사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제도 있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상당히 협력 과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기본부터 조금 더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됐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이나 각오 한 말씀 해주실까요? 제가 이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는 정부가 우리나라만큼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서 협력 과제를 도출해내고 지원을 하는데 그 노력만큼이나 어떤 기업의 협력 문화가 확산이 빨리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의 바람이라고 한다면 R&D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요새의 기술은 단독 기술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거의 시스템화되고 모든 것을 기업이 혼자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문 갈수록. 그래서 일본은 어차피 아웃소싱을 해야 하기 때문에 대학이나 연구기관을 적극 활용하는 그런 연구개발이 조금 더 성공의 찬스름도 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전 실장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중기 씨 R&D 우수 기업을 말하다 지금까지 중소기업에 관련된 R&D 지원 사업과 그에 따른 우수 기업을 총 4회에 걸쳐 안내해 드렸었는데요. 핵심 성장의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R&D 지원 사업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중소기업이 더 멀리 더 높게 도약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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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